오버워치 지금 플레이 중이고요 4K의 지금 높은 옵션 플레이 중입니다 4K 플레이의 높은 옵션 설정에서 지금 플레이 중이고요 CPU는 바다 사이러스 쿨링팬입니다 그리고 저항도 물려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음이 엄청 정숙합니다 아니 아니 네 온도는 대체적으로 이제 40 몇 도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 4K 역시 4K답게 식탁을 이제 많이 먹는거지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거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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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깝다 호호호호호호 호호호와아아아 와 온도 굉장히 착하면서 지금 소음도 거의 없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쿨링팬 이번에는 바다가 시리즈가 나오면서 쿨링팬이 커졌습니다 어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쿨링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정확해 정확해져 설치 영상도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쉬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프 뛰어서 와라 제발 그냥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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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왔네 진짜 왔네 네 온도가 굉장히 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항을 몰려놨구요 지금 소음은 굉장히 정숙해요 지금 청소해주지 내가 청소를 해주시겠습니다 꽤 부숴줬는데 좋았어 좋았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다 이거나 먹어라 야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네 온도는요 50도 안 올라가고 있죠 현재 바다 사이러스 지금 쿨링팬 사용하면서 오버워치 중입니다 아 좋아좋아좋아 아 뽀록인데 뽀록을 못 피하다니 아 좋아좋아야야야야야야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